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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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소소음 하시는 거예요 이게? 풀면은 이게 분사가 돼서 골고루 부러지죠. 그 무슨 사람들이 침피지 우리같이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친 않습니다. 여기도 허세소금 있는데. 요새는 소금이 다 허세예요. 이상한 사람이 유행을 시켜놔가지고. 그러니까요. 그냥 뿌리면 되는데. 이게 골고루 이게. 이슬레이시 이렇게 털이 내리고. 정작 바닥에 많이. 그건 허세가 아니고요. 그건 실력입니다. 이건 멋있긴 한데. 네. 아 그래요? 네. 간식개첩. 1번째 이야기.